안녕하세요 이진이입니다. 지금부터 제 유니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 유니버스의 주제는 마이 페이보릿입니다. 제가 두 가지를 그렸는데요. 이것은 덤벨, 이것은 마이크입니다. 첫 번째로 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저는 노래 무르기를 정말 좋아하고 성악을 전공했는데요. 그래서 성악, 운하보체 뽀꼬파라는 곡 한 곡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것의 가사는 린도로는 내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뜻인데요.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덤벨인데요. 저는 헬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하루라도 헬스를 못하면 정말 힘이 들거든요. 제가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도 못 보면 정말 힘이 드는 그런 매력쟁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